이 정신보다 좀 늦었습니다. 미리 통합당 이명수 의원입니다. 일단 배배드린 성몽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무공 이수진 장군의 고향인 충남 아산 출신 이명수 의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와 국정의 난맥상 등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노구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5 전쟁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구한 백선엽 장군님의 명복을 빌고 박원순 전 시장께도 애들을 표합니다.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서 이순신 장군을 빗댄 왜곡된 글이 SNS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잘못 전달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고향인 아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성홍 이순신 장군의 명예와 고향 아산 시민의 장심을 다시 생각하면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지지자로 보이는 분이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서 난중일기에서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는 규절 때문에 이순신이 존경받지 말아야 할 인물인가요? 그를 향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건가요? 라는 문구를 써서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글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이 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이순신 장군이 관기와 잠을 났다는 내용을 이리 난중일기에 직접 기억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노승석 박사 또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 등 권위있는 전문 연구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종합을 했고 저 자신 난중일기를 여러 차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관노와 잠을 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관노와 잠을 났다는 단체를 제공한 문구는 저희들 나름대로 추측하건대 난중일기의 탈초본 중에 1596년 9월 12일 여진, 9월 14일 여진입, 9월 15일 여진삽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기절은 1935년에 일본이 최초 난중일기를 이순신 장군과 여진이라는 관기가 성광을 했다는 이런 왜곡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다수의 권위있는 전문 연구가들의 지적에 의해서 당시 조선의 호남지방에 많이 이주해 살고 있던 여진족과의 생활을 의미하는 함께하다, 공의죠. 또는 단순히 여진, 여진입, 여진사업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정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597년 4월 21일자에 저녁에 여산이 관노의 집에서 잤다라는 문구도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이는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오친상을 당하고 상중 출사하여 백이종군하러 합천을 가는 중에 해가 저물어 여산 관하에 남자 종집에서 하룻밤 유숙한 것으로 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거듭된 확인 내용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관노와 성관계를 했다는 표현은 다음에 몇 가지 역사 사실과 전문가들의 견해 비추어 엄연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대신 밝힙니다. 첫째로 난중일기 9만 3천여자 속에는 관노와 잠자리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이 어거지를 핀다고 하더라도 관노는 아시는 것처럼 남자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자종은 빛입니다. 둘째로 전문연구관에 따르면 실제로 당시에 성관계를 표현하는 한문적 글자는 가까이하다 동침하다는 뜻으로 근 또는 포가 일반적으로 쓰였고 그 이외에도 동침 동호 등의 표현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중일기에 표현된 잘숙 이것도 성관계를 의미하는 동침이 아니라 단순히 협박을 의미한다는 게 바로 권위있는 연구가들의 견해입니다. 셋째로 이순신 장군과 동시대 인물인 백사 이양복은 고통제사의 20 유사에서 이순신은 일찍이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강직한 충봉 이순신 장군의 성품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넷째로 1597년 이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순신 장군께서 모친상을 당하고 상중출사에서 백의종군을 했던 때에서 관노와 성관계를 연관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난중일기 속의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라는 국나를 극복하기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 거기에만 전념했던 우리 역사상 최고의 영웅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영웅을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물타기 위해서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비교물로 등장시켰다는 것은 참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고 국제적으로 널리 추앙받는 국가적 인물을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참 분노를 감출 수가 없고 국민적 명예를 훼손한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은 결코 매도 될 수도 없고 매도해도 안 되는 역사상 위대한 성공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한치 흩트림도 없이 국낭국복을 위해 전념했던 민족의 사표이기도 합니다. 이번 일을 제기했던 책에는 진솔한 일부 잘못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사후 조치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충봉 이순신 장군을 이런 일로 해서 이렇게 비교하거나 어떤 2년 편향의 도구로 악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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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juarat b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I